일본 오키나와에 놀러온 중국인 남녀들이 차량가격 8천만원 이상의 고급 지프를 렌탈해 바닷물 속에 지프를 몰고 들어가 동영상과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렌탈한 중국인 남성은 렌탈 회사에 말없이 차량을 반납하고 귀국해 버렸습니다. 이후 차량 렌탈 회사는 렌탈한 중국인 남성과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중국인 남성은 잠적했습니다. 전세가 있다. 오 получить 일정한 중국인 남성은 잠적했습니다. 이 한국인 남성은 조사와 함께 보신 것입니다. 이 한국인 남성은 지프를 마치고 있다. 이 한국인 남성은 잠적이고, 이 한국인 남성은 잠적입니다. 감사합니다.